네. 자 이제 배은정 씨를 좀 도장해 주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배수지 컷봉의 지은동이고요. 자 토니씨가 희석이 인생의 무화 감독을 받았거든요. 축하합니다. 망하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망하고는 두 분 한 나의 실력과 대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좋은 수준과 대선을 선보이겠습니다. 네. 세심의 힐이 시에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와벅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좋은 자리 초대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멋진 사랑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보고 있는 부분들 너무 고맙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무대와 좋은 노래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난 한 해를 돕는 영화의 아이보드를 감명합니다. 올해의 아티스트 시상에는 이현자 김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현자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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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나다든지? 아 지금 강하기로 했다면 행복하네요. 네, 혼자 먹었죠. 아, 혼자 먹었죠. 사실은 정말 수문마침은 준경씨가 더 잘 알잖아요. 연말에는 제가 저희 팀원들한테 회식 신청되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아티스트분들한테 서울로 바로 올라가지 마시고 인천에 수문마침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심사하시고 회식하고 갈 수 있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5개월 정도 수상하신분들이 모르는 분들 회사 대표님이 한적 없으실텐데 사실 인천 쪽으로 생각나는게 짜장면 입니다. 와우! 짜장면이에요. 야, 우리 회사 대표님들이 좋아하시는군요. 아, 좋아하시죠. 짜장면 아니면 수준도 보면 좋고, 사실 여름때, 바닷바람이 저거울때 인천 쪽에 11분부터 아무리 출력이 들어가서 상위에 반찬이 30가지 상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즐거운 기분, 행복한 마음으로 시원한 연애 연습을 준비해주셔서 졸업할게요. 저 졸업할게요. 저 졸업할게요. 자, 오늘은 오레이 아티스트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드릴게요. 오레이 아티스트 네드밸리 네,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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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저희가 어떤 음악을 하는지 한번 믿고 응원을 주시는 저희 레벨업, 러비. 한자리 분들도 응원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로 저희와 함께 잘 먹고 잘 되고 항상 행복한 날들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레이 아티스트 김윤연 씨, 이어지시죠. 네. 다시 한번 우리 레벨업의 최석기고요. 자, 오레이 아티스트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오레이 아티스트 축하드립니다. 청하! 축하드립니다. 자, 청하 씨는 독무기 주의자과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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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로다시 무사합니다. 성공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 이러면서 제가 벌써 12시인데 음악방송으로 신고를 하셨는지 아마 지금 이것까지 창의권에 오셨는데 창의에 쏘옥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청하 씨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청하 씨. 네, 안녕하세요, 청하입니다. 그럼 이렇게 큰 무대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신 것만으로 영광스러운데요. 또 너무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앞으로 제가 저를 위해서 더 알려주신 우리 스태프들 했었는데 우리 저랑에게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рав화는 Ma anime 저 소리가 크기 나죠? ises 저희가 시작할 마지막아티스트입니다. 우리 Hillary 우리 진상 아마 오레오 아티스트 아 왜요? 영어라고 해요 아 영어예요? 세 장이다 장다 웬스 버스로의 8위를 볼까요? supportive 강산선을 보며 인기를 우주했습니다 네, 전통의 아이돌, BTS, 최소한 분입니다. 아리아! 네, 아리아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올해의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리아 여러분들과 더 사랑받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 저희 BTS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아리아! 정국 씨, 수원 한 번 신으세요, 정국 씨. 아리아! 오늘 아티스트 상대를 받게 되는 건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고 행복하게 누군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아리아 여러분들 때문에 드릴게요. 저희 노래 먹으 analyze here and here. 따라해주시면서 저희 패스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ardez가! 탁 Scr! 잘 pamię 혼자 되었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지난해 가요계는 여풍이 정말 벗었던 것 같군요. 네. 네. 여자친구, 마마호, 여자아이들 등등 걸그룹의 노예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많았었죠? 그렇습니다.